야, 그래도 오랜만이다 그래도 야, 장도연 내가 너 엄청 좋아했는데 아직도 이쁘네, 이거. 아이고, 꼭 줘. 야, 지금 상주에 들어오니까 방구 냄새가 나요. 너 방구 깼니? 야, 이거 방구 냄새 아니야, 내 입 냄새야. 나 입으로 똥 싸잖아. 나 전봇대회에서 오바이트 하고 있을 때 등 두드리기지 마라, 그거 똥 싸는 거니까. 어? 장도연, 너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래? 형, 내 건물 들어와서 방 하나 줄 테니까 50명짜리 화장실 두 개 있는 거 혼자 써. 나랑 결혼하자. 전봇대 앞에서 똥이 났어. 야, 그런데 찌질이 좀 많이 컸다, 얘. 얘 옛날 학교 갈 때 기억나냐? 초등학교 때 있지? 소풍 가는데 멀미를 하니까 귀 밑에를 5개 붙이고 출발 전에 흰 우유 처먹고 다퉈했잖아. 토하더니 허예했는지 저기 휴게소 호두가다 처먹다가 버스 놓쳤잖아, 이 새끼. 버스 놓쳤어. 저기 허물차 오더 타면 서류 타지 왔잖아. 얼마나 찌질했는데 얘가. 노래 불렀다. 아, 하나도 못 들었어, 노래 부르느라. 조연아. 왜? 나 부모님한테 너랑 결혼한다고 얘기했다. 상준아, 꼴드버그시로 그냥 썩 꺼져, 우리 집에서.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너 나 어떠냐? 상준아, 나는 약간 지드래곤 같은 그런 스타일 좋아해. 좀 스웩 있는 사람. 아, 스웩 있는 남자? 응. 나도 스웩 있어. 나도 오늘 아침에 고로새 스웩 맞고 왔어. 몸에 스웩 완전 넘쳐. 야, 모질이야 그게 아니라. 지지해곤처럼 좀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사람이 좋다고. 자, 여기서 장도연하고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평소는 우리의 writing that is out is out of me. 아, 나는 그렇군. 장도연, com, 시카. 아니 성독이야 머리 아깨 무릎밤 고로세 스웩 스웩 머리 아깨 무릎밤 고로세 스웩 스웩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 텔리콥터 오늘 밤은 꾸부정하게 야, 좀만 더 해봐 나 못 봐서 그래 어? 품약이 붙어라 오늘 밤은 꾸부정하게 할 수만 있지? 결혼은 너다. 싫어.